아 이거 만약에 틀리면 또 억울할 것 같아 그니까 아까워 이게 또 순간적으로 확 기억이 안 난다고 집중 집중 딱 한 번번 해 딱 한 번번 따지고 보면은 기회는 한 번뿐인데 한 번 하는 거야 딱? 자 이렇게 두 번째 대결 차례인데요 네 일단 훌라 댄스의 최채 선생님 그리고 썸바 댄스의 박지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류지원 선생님 자 공연 순서는 강찬이 감독님께 제가 미리 여쭤봤어요 예 근데 하와이 걸 먼저 보시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기죽어서 못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눈 밑으로 이렇게 다크서클이 아 얘네들이 화장을 그렇게 해줬어요 선생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신발 벗어야지 파이팅 파이팅 와 떨린다 바로 가는 거야 표정 표정 오케이 가면 돼 바로 가는 거야 오케이 가면 돼 표정 바로 가 선 곱다 표정 표정 야 표정 자 음악 큐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이야 알로아 알로아 아 좋다 이거 콜라 침도 멋있다 잘해 잘해 와 귀엽다 와 이거 선생님 진짜 멋있으시다 그치?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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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미소가 정적이야 speech다 号 아 신우 잘쳐 이제 진희도 썩소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87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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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뭐 아니 이거 별로 그 뭐 커플 댄스랑 느낌도 안 나네 율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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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을 아 와 선생님 잘했죠 우리 잘했죠 와 이게 야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아 지금까지 한 곡 중에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안 틀렸어 안 틀렸어 노래가 그런데 춤은 좋아 어 잘 아 이제 교체에서 자 우리 다 이야 너 우리 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renting 여기 주인공은 소민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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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이만 보면 돼요 소민이가 세찬이 어떤 그거를 하는 세찬아 섹시하다 야 그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라구요 좋은데 왜 음악 보고싶다 춤 선생님 큐 세찬이 좀 믿고 죄송해요 미는 왜 그래요? 제사가 있노? 죄송해요 미는 왜 그래요? 제사가 있노?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우유, 우유! 아, 양세차. 아, 양세차. 아, 저건 뭐야. 아, 저건 뭐야. 아, 저건 뭐야. 아, 멋있다. 이야. 아, 멋있다. 이야. 멋있다, 멋있다. 야, 나 처음에 소민이 나갔는데 어금니 꽉 물고 나가는 거 보고. 야, 저 작정을 했구나. 이거 내 거다. 내가 여기서 다 먹겠다. 아, 멋있다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